오늘 방송은 좀 많이 긴장을 하지 못하지 않나요. 아 왜 이렇게 기가 죽었어. 아유 나요. 은 맥힌 사람. 내 여자의 마음을 꿰뚫어라. 이거 너무 어려워요. 오늘 제가 스파르타로 가르치는데 갱팽 데이트라고 하셨죠. 부끄러움은 제나 줘버려. 여 알 못해서 여 잘 알로 바꿔드리겠습니다. 갬성 갬성. 동작 그만 동작 그만. 맞춤형 로맨틱 신랑 수업 데이트를 준비했습니다. 쪼 쪼 렛츠 파티 털 결혼은 미친 짓이야. 결혼은 미친 짓이야. 결혼은 미친 짓이야. 아니 광란혜 씨. 보스 선물도 자주 하세요? 아니요. 요리해 준 적도 있고. 아니요. 모르면 배우면 돼요. 몰라서 안 하는 거지. 알면 할 거잖아 이제. 날이 빨리 오지 않길 바래. 너와 나 단 둘이 함께. 영원히. 괜찮은 거잖아. 뭐여. 그러면 한국時候 용렬을 논거하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